형 생일 축하해요 어 그래 고마워 형 왜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아이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겠다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러면 안 닿았지 야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네 사랑한다 갈게요 어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닿... 형 근데 뭐라고 안 들렸어요 아이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한번 오픈하고 안 가겠어요 갈게요 무슨 일 있었던 거지?